안녕하세요 저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윤희석 FNC 엔터테인먼트 유혜승입니다 셋, 둘, 하나, 스타트! 소주? 뭐야? 뭐야? 윤희석, 소주? 뭐야? 제가 뺏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던데 그냥? 네 아 시간제안 있죠? 저는 PRR 벌써 두 번이나 해서요 네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거 없는 저지만 제가 아까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그때 아이컨택 파이트를 제가 2초만에 눈을 감아버려서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구민 프로듀스님 아이컨택 파이트 이번에는 어 이거 끝날 때까지 안 감도록 해볼 거예요 아이컨택 파이트를 이걸 여기서 뺏었어요 아 그렇구나 잘했죠